요즘 충분히 꿀잠 못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저랑 엄마인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좋았지? 네,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생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으로 지금 호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호캉스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호캉스 코스는 엄마가 안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지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캉스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전나마 납시오. 저희는 호캉스를 갈 거예요. 엄마 요즘에 좀 잠 잘 못 자지? 나도 요즘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우리 좀 이런 꿀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출발해볼게요. 엄마랑 여행 오면 특. 바리바리 먹을 걸 싸운다. 오늘 저희가 허니랩스 패키지로 예약해 주셨고 저희랑 이제 1박 하시고 5122호 허니랩스 패키지로 예약해 주셨습니다. 아 예쁘다. 오 완전 고급죠? 예쁜데? 호캉스 싫으시다면서요? 오니까 좋아요. 하하하하. 21초에. 오! 들어갔어. 와 엄마 거실이 있는데? 진짜 거실도 있고. 그니까. 뭐 하세요?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번에 제가 예약한 게 허니슬립. 제가 또 허니블링이잖아요. 이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냥 어플만으로도 그 수면 상태가 체크가 되는 거야. 잠이 시큰 잘 살겠네. 응. 간편하고 그 가는데도 이런 우리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요즘에 잠을 못 자서 진심으로 이거 사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네? 이거는 이거 허니 슬립티. 허니슬립. 고체 산소. 어머니 특. 오자마자 TV를 켠다. 베개 선택도 가능한가 봐. 오오오오. 허어. 엄마 대박이야. 편안한 숙면을 위해 다양한 베개가 준비되어 있대. 베개 선택 가능하던데 경추베개 두 개랑 기존에 이런 수면 측정 받으려면 8시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고 23개 이상 이렇게 막 몸에 꽂아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AI로 수면 분석을 해준대. 오늘 잘 때는 이 매트리스에서 이거를 할 거야. 허니 슬립케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비용이나 시간 투자 없이 수면의 양과 질을 체크하도록 도와주는 수면 분석 케어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캉스도 하고 이런 건강 진단도 받을 수가 있다. 수면 분석을 위한 QR 등록을 꼭 해주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허니 슬립케어 신청하기 슬립 스케닝을 시작하기 위해 고객님이 주무실 침대를 선택해주세요. 나 이쪽. 엄마 이쪽? 엄마 왼쪽 자리. 저절로 잠이 깨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난 11시인데. 보통 몇 시에 잠이 드나요? 난 늦게. 매우 늦게. 매우 늦게. 밤에 잠을 충분히 자나요? 못 자요. 충분하지 못해 항상 더 자고 싶다. 얼마나 자주 낮잠을 자나요? 낮잠 없음. 제출하기. 정확한 수면 분석을 위해 설정하신 침대 위치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해. 이따가 엄마 여기서 자면은 이제 측정되는 거야 아침에. 엄마는 아까부터 계속 이 상추차가 너무 좋다며. 그니까. 맛있겠다 우리 이거 이따가 먹고 자자. 이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우려서 먹으면 좋대. 이제 꺼내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제거해두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랑 수분을 흡수시켜서 산소를 발생시킨대. 그래서 집에 있는 온도에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해주는 거래. 속에서 맑은 공기에서 딥슬립하는 그런 기분일 거래. 너무 좋다. 그치? 아니 근데 나 요즘에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야. 나도 같아. 그래? 요즘에 누워있잖아. 나 어제도 한 3, 40분 동안 잠을 못 잤어. 일단 우리 이따가는 여기서 자고 일단 나가볼까요? 네. 네. 나가오자고. 나가오는 건 좋아. 키인드 기쁨. 여기 주변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파르나스 물을 구경 왔어요. 너무 예뻐. 지금 물을 입고. 그래? 이거 예쁘다. 여기 괜찮다. 쇼핑 왕창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입에 먹어야 된대요. 이제 밥 먹고 들어갑니다. 짠. 저희는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꿀잠을 자러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하랑 허니슬립티. 스르르 잠드세요. 이거 먹고 꿀잠 잤으면 좋겠다. 그치? 꿀잠 될 것 같아. 엄마 이제 자기 전에 이거 해놓고 자자. 오. 우리 머리 맛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잘자. 안녕. 잘자자. 꿀잠 자. 꿀잠 자. 지난 밤은 편안하셨나요? 네. 오, 이거 봐봐. 우와, 엄마 너무 신기하다. 우리 취침 시간 나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주무신 시간인데요. 꿀잠 시간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완전 세심하게 나온다. 뒷척임 몇 회개. 엄마가 정말 깊이 잠들었던 건 한 시간밖에 안 되고 엄마가 완전 푹 잠을 자지 못하네. 이렇게 분석이 되나 봐. 너무 신기하다. 엄마 이렇게 좀 꿀잠을 못 자니까 우리 줬었던 거 있잖아. 그걸로 좀 엄마의 수면 상태의 질을 높여야겠어요. 근데 이런 거 측정해서 너무 좋다. 엄마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우와, 너무 좋았다. 좋았지? 네, 좋았어요. 잘셨어요. 다음에 또 데려올게. 네. 그럼 다시 한 입 꼭ara. 안녕. 안녕. 안녕.